아 밥 먹으러 갑니다. 진짜 맛있는 국밥 씨. 밥. 뭐야?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.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무대에서 잘할 수 있죠. 우리 댄스 형들 중에서 추천해준 집을 가주셨는데 당연히 그게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누구야. cks몬하실 입장통. 공연 vou 삶어내고 싶다. 집사 2,500원. 집사 2,500원 Theater 집사 2,500원. 아 여기다. 집사 2,500원. 오! 오! 다 보내요? 오! 다 보내요? 장난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랑 잘 맞아요. 영민이 형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최고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. 다 장난기 있는 캐릭터라서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마지막에 이제 그게 우리 아이디어였거든요. 다 해봐! 해서 오! 제가 오! 다 보내! 그러면 영민이 형이 먹으면 GS25에서 보내!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. 야, 일단 들어가시고. 와! 끝! 지금 바다 보여갑니다.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. 지금 뱉어지게 먹어가지고 지금 걸음이 늘어지고. 오! 우와 대박이다! 이거 뽑으자, 이거. 액션 토끼.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될 것 같은데? 어 됐다 됐다 됐다. 아! 지금 이거는 영상으로 위해서는 아니라 이게 목숨에 걸려있어요. 오! 모르겠다. 대충 한 건데. 아 대충 한 건데. 가자. 옆으로. 좋아! 밀어! 밀어! 밀으라고! 이거 얇은 거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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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오! 가자! 밀어! 밀어! 밀어라! 오! 어? 야 떨어졌어. 조금만 더. 자. 프링글 사러 왔다. 자. 좋아. 좋아. 야. 라신이다 이제 드디어. 자. 가자. 가자. 아 스트레스. 레츠고. 딱 떨어뜨려. 그치? 뭐야? 뭐야? 프링글 한 번 더. 그치? 어. 그치? 어. 그치? 설마 옆으로 떨어. 오! 아아. 아지마. 없어. 자. 이 남은 5초 목숨. 오! 좋아. 한 번 더. 자 가자. 네. 어? 아직 남았는데? 얼마나 쓰니? 여기다가 그냥 살아. 이렇게 그만 봤어. 프링글 한 번 쌓자. 그렇지. 그렇지. 이제 똑따로 들어요. 야. 아니야. 안 돼. 이만 먹어보자 가야 되겠다. 이거 솔직히 이만. 이만 쓰고 자랑하는 건 아닌데. 들어갈 텐데 뭐래? 아. 그러네. 아.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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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우호. 네. 아쉽게도 바다를 조금만 고생했습니다. 왜냐면, 저희는 이제 무대로 가야 되니까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되니까 제가 항상 부사로 와서 항상 일만 하고 왔는데 오늘은 바다까지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때 팬미팅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를 듣긴 했지만 우리 가늘 분들의 응원 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우리 가늘 분 덕분에 부산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. 고마워요.